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네. 당신 집에서 망원역까지 몇 분 걸려요? 그럼 나가면 돼요. 바로. 아니, 내가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묻는 말이다.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리냐고 내가 전화를 딱 걸어줄 테니까. 아, 50분 걸렸잖아요. 집에서 망원역까지 50분? 아, 40분, 40분. 아, 그럼 뭐 집이 근처가 아니네. 아니, 진짜 아닌데. 새로나가 없긴 한데. 맛보라고. 아, 참. 아니, 뭐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아니, 저.